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를 음파로 보면 사람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두근두근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종, 성덕대왕 신종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거죠 자, 종의 맨 꼭대기 꿈틀거리는 용 한 마리가 보이시죠 이 용이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대나무로 된 필인데 이게 바로 소리를 깊고 은은하게 만드는 소리통입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죠? 신라종에서만 볼 수 있는 비천상입니다 게다가 무게는 약 20톤, 20kg 쌀 천가만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넣었더니 종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 끔찍하죠? 저는 이 설화에 무언가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름 그대로 성덕왕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덕왕은 종 만들 생각도 안 했어요 성덕왕의 아들인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만들지 못해요 실패, 실패 거듭하다가 결국 34년이 걸립니다 경덕왕대의 완성이 안 되고 그 다음 왕인 해공왕대의 완성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해공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공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정치를 하기엔 너무 어리죠 그럼 누가 했을까요? 바로 엄마가 합니다 엄마인 만월 부인이 그런데 혼자 안 했어요 자기 오빠랑 같이 합니다 어린 해공왕은 허수아비 취급당하고 엄마와 외삼촌 둘이서 좌지우지 다 해먹은 거예요 이 해공왕은 만월 부인과 김홍의 횡포가 심해질수록 성덕대왕 신종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다른 건 다 엄마하고 외삼촌에게 휘둘려도 아버지인 경덕왕이 신신당부한 유언을 떠올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해공왕이 23시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반란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반란군들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에밀레종 설화를 만들어서 해공왕은 백성은 보살피지 않고 막 종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까지 희생시킨 잔인한 왕 처단은 정당하다라고 외치고 싶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